가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셀럽5 멤버들이 겪을 법한 어떤 사랑의 슬픈 감정들을 애절하게 그린 노래라고 할 수 있고요 조금은 낯설 수도 있죠 우리 셀럽5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느낌? 누구야? 저예요 진짜 걸그룹 같아 액션 벌써 영원해 병진 씨 어디 보신 거예요? 너의 모든 걸 알고 싶어서 그랬나 봐 휴대폰 비밀번호 한 번 생일로 한 번 기념일로 한 번 어떻게 해? 이 안무를 짜신 중인데 저희는 못 봐요 하나 둘 셋 몇번 썰어? 이 안무가 전부가 전체제을 거쳐 아니다 하나도 안 보내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나도 안 보내셨니나 하나도 안 보내셨니나 하나도 안 보내셨니나 누가 하나 띠그룹 버렸는데 자 눈 감아요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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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눈 좀 감아주세요 선물에 가자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선물에 가야 되거든요 야 왜 웃어 왜 웃냐고 왜 웃어 아 눈이 되면 한 번 더 갈게요 중독님 빨리 빨리 한 번 해봐 얼른 가 한 명 가도 되요? 가겠습니다 롤 너무 잘 어울려서는요 잘 어울리네요 깜짝이야 이거 진짜 잘하잖아 너무 워너러 어휴, 제끈치되는 것도 힘들더라고. 뮤직비디오 잘 왔을 것 같은데. 저렇게 하니까 이쁜데요, 이제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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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